계속된 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오늘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특히나 광주의 오늘 낮 최고기온은 무려 35도까지 오르면서 정말 더웠던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더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맑고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만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른 오전에는 가시거리 1km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때이른 폭염은 내일 비가 지나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 그 밖의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이미 20도를 넘어서 있습니다. 한낮 기온 담양에서 무려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영암의 낮 기온 34도로 예보된 가운데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겠습니다. 구례와 순천, 광양에서 모두 35도 안팎의 심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최고 1m에서 1.5m로 예상됩니다. 내일 내리는 비를 기점으로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